금동판불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절터 목탑자리에서 창황명 석조사리감과 함께 소조상, 금속공예품, 유리구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금동판불은 금동판을 두들겨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파편이지만 화려하고 정교한 불꽃 무늬 광배를 배경으로 하는 삼존불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통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왼쪽의 보살은 백제불상 특유의 온화한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